안녕하세요.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종각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정말 좋은 차, 훌륭한 차, 많이 많이 신규로 가져온 차량들이 꽤나 있어서 제가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략 9대 정도 있습니다. 바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라서 딜러분들만 볼 수 있어요. 현재 전산망을 통해 보니까 펠리세이드 매물이 무려 317대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로 가져온 차량들이 대거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추천을 드릴게요. 좋은 차인지 안 좋은 차인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펠리세이드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멀리 계신 분들은 꼭 제 영상을 한번 보세요. 궁금하신 점은 여기로 전화를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더 주시면 됩니다. 연비 같은 경우에는 8회에서 보통 12km 나오고 보석에서는 14km까지도 나오죠. 생각보다 경유 차량 같은 경우는 연비가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휘발유는 좀 차가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전반적으로 정말 좋을 거예요. 바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디젤이고 AWD 4륜구동이죠. 프레스티지는 이제 딱 중간 등급이고 2799만원, 92000km, 19년식. 프레스티지만 구매하셔도 이 정도 등급만 돼도 충분해요. 웬만한 옵션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9년식의 92000km 판매가는 2799만원. 들어온 날짜는 어제 가져왔지만 오늘 등록했습니다. 이 차량 한번 볼게요. 사이드 스탭도 있고 비건디 레드 시트가 들어간 생각보다 인테리어가 이쁜 차량이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동 시트도 있죠. 황능점검 먼저 볼게요. 매연이 1% 와우 9만km 탔는데 매연이 1% 이건 뭐 거의 상위권으로 매연 관리를 잘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차가 전부 다 거의 다 7인승이기 때문에 기본 7인승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차박하기 좋고 뭐 차에서 잠도 잘 수 있고 여러가지 차에서 라면도 끓여먹을 수 있고 트렁크에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이만한 사이즈 차량 구하기 힘들죠. 렌트는 없음. 4고를 보니까 일단은 4고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외판 V A랭크 1, 2, 3 교체 있습니다. 1, 2, 3 이렇게 외판 뚜껑만 교체한 것이고 4고에는 안들어갑니다. 이게 좀 아쉽긴 해요. 세부 상태는 미세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차 크기에 비해서 정말 패밀리카로서 아마도 크게 만족하실 겁니다. 반자열 옵션이 있고요. 음성인식 반자열. 뒷좌석에 보시면 컴포트 패키지라고 해서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통풍 열선 프로토 시스템. 파워 트렁크 옵션. 축구방 감지, 차선 이탈, 풋브레이크, 미끄럼 방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썰루프랑 디자인 셀렉션. 여기 보시면 디자인 셀렉션. 촉촉한 감이 느껴지는 아주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하셨어요. 디자인 셀렉션.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피아랜드 기아 변속. 통풍 열선, 통풍 열선. 드라이브 모드 기능. 메뉴가 되게 많아요. 드라이브 모드가. 하나, 둘, 셋, 넷, 다, 요. 일곱 개. 무려 메뉴가 일곱 개나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스타뱅고는 연료 절감 효과. 카메라, 비탈 방지. 이런 옵션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어라운드 뷰까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옵션은 다 있고. 축구방 감지기. 그리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이렇게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풀옵션이죠. 이 차는 완전 풀옵션이네요. 7인승 풀옵션. 첫 번째 차량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차량입니다. 이번에는 하얀색이고. 마찬가지로 이틀 전에 매입한 신규 신규 모델입니다. 디젤이고 4륜구동 프레스티지. 3,100만원. 가격 괜찮네요. 19년식에 11만 8천키로.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안 빠지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거의 뭐 가격이 밑으로 안 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가격을 계속. 연초 가격이 아직까지도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물밑에서 엄청나요. 그래서 그래요. 어쩔 수 없네요. 왜냐하면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계속 가격을 올립니다. 정말 마음에 들죠. 이 차량 볼게요. 성장감. 사고 교환 있을까요? 없음. 렌트 없음. 매연 3% 자동차 세부 상태. 미세누이상 없음. 굉장히 좋죠. 이 정도면. 아주 합리적이고 정말 깨끗한 차량. 너무 이쁘네요. 옵션 볼게요. 보시면은 파노라마 썰루프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디자인 셀렉션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또 비건디 레드시트 들어가 있고 이것도 다 추가 옵션이에요. 파워트럭크 있고 지금 재질이 되게 좋아요. 메모리 시트 추가 있고 썰루프 이런 식으로 시트가 없으세요. 아무도 앉지 않았죠. 아주 깨끗한 시트를 가지고 있네요. 이 차량도 어라운드 뷰도 있고 다 있습니다. 풀옵션으로 보시면 돼요. 7인승 풀옵션 3,100만원. 하얀색. 다음 차입니다. 3,699. 가격대가 좀 올라왔어요. 이 차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비싸게 느껴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비싼 게 아닙니다. 3만 5천 킬로의 캘리 그래피라 그래요. 3,699만원. 가솔린 4륜입니다. 가격대비 공간성 넓고 정숙하고 6기통 가솔린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 차량 한번 볼게요. 좋은 차인지. 실내는 또 밀크베이지가 들어가 있고 디자인 셀렉션과 썰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커텐도 있고요. 성능 점검. 사고 교환이 일단은 전혀 없음. 렌트가 그 대신 있습니다. 세부상태 볼까요? 미세인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합격. 블랙휠이 들어가 있고요. 그거 보시면 파운트렁크, 주차석 열선 통풍, 메모리 시트, 주크방 감지기 차선이 이탈. 이렇게 옵션이 들어가 있고 주크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서라운드 뷰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은 안 써도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께서 서라운드 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어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뒷부분이 이렇게 크롬 캐치로 되어 있다는 거. 이게 또 캘리그래피의 특징이죠. 보통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이 차량은 기스가 안 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고급지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썰루프 디자인 셀렉션 들어가 있고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지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촉감이. 아이패스 블랙박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옵션이 많은 차량, 풀옵션이죠? 다 있어요. 저도 풀옵션. 다음 차입니다. 3520만원. 주행거리는 고작 2만 7천 키로. 가솔린 4륜구동. 보호미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프레스티지. 이 차는 또 8인승입니다. 8인승. 8인승이 필요할 거야. 혹구지. 어쨌든 8인승. 하지만 대가족이거나 아니면 사촌끼리 같이 아이들이 같이 놀러 갈 때는 필요하겠죠. 8인승이. 성능 점검. 렌트는 없고 사고도 없고 교환도 없고 세부 상태도 깔끔하고 이런 차를 왜 안 삽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펠리세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외형의 크기 그리고 실내의 공간성이죠. 너무 넓어요. 아주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듭니다. 넓은 공간성. 이렇게 검정 시트가 들어가 있고 커버도 이쁘게 되어 있고 축구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가 멋지게 있습니다. 이 차량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 8인승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파워트렁크 옵션 설루프 뒷좌석 열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라운드 뷰 반자율 어라운드 뷰 반자율 설루프 파워트렁크 중요한 옵션은 이렇게 4가지입니다. 8인승까지 5가지요. 다음 차입니다. 가솔린 프레스티지 신규로 가져온 차량만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져온 차량들이죠. 가솔린 프레스티지 3,220만원 3만키로에 22년씩 한번 볼게요. 성능점검 렌트는 없었고 사고 이력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고 교환 없음 세부상태 미세뇨 깨끗합니다. 이런 차 구매하셔도 돼요. 하얀색이기 때문에 훨씬 더 메리트가 있고 많은 손님들께서도 하얀색만 찾으세요. 헬리세이들 거의 아빠차죠. 아빠차 아빠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워트렁크 있고요. 아빠들의 로망이죠. 블루링크 하이패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뒷좌석 열선만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중요한 옵션들이 있죠. 어라운드 뷰 이게 중요하죠. 어라운드 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반자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옵션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탈 반자율 그리고 어라운드 뷰 파워트렁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1인 신조 이 차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차입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3,170만원 디젤의 익스쿨시브 등급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가져온 차량이고 10월 22일 날 오늘이 23일이니까 어제 가져왔죠. 이틀 전에 가져왔지만 등록만 어제 한 거예요. 자 이 모델 볼게요. 자 5만6천 키로에 19년식 3,170만원 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진청색이에요. 진청색 성능 점검 뭐가 있을까요? 교환이 일단 없습니다. 무사고에 매연 1% 렌트도 없고 세부상태도 깔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차량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그리고 뒷좌석에 열선과 통풍이 들어가 있고 파워트렁크 출방 감지기 차선이탈이 들어갑니다. 파워트렁크 후방 카메라 썰루프까지 전부 다 들어가죠. 자 이 모델도 같이 추천을 드립니다. 괜찮죠? 진청색의 3,170만원 19년식의 56,000km 이 차도 구매하셔도 돼요.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추천드릴게요. 이어서 제가 또 다른 브랜드 신규로 들어온 차량 좋은 차가 있는지 한번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여기로 전화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더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